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서실장을 지낸 조용우라는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직접 쓰레기 버리고 식판을 치우는 등 일상을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아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쓴 글을 읽어보며 일부 언론가, 국어 유튜버 등의 마녀 사냥으로 아직도 조국 대표에 대해 황당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묶음으로 준비했습니다라며 바로치고 비서실장이라 연출 사진 아니냐고 하신 분들은 계속 그리 사시길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편견이라고 표현한 건 최근 조국이 비즈니스석 타는 걸 금지하자는 얘기를 했다가 4월에 국내선 비즈니스석을 타다가 걸린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조국 혁신당의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1박 2일간 김해 봉화연수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발제한 조국 혁신당 의원의 5가지 다짐을 정했는데 5가지 내용은 해기준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안키,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의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 요구 금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 바로 김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총선 일주일 전에 비즈니스석 탄 조국의 탑승권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이건 명백한 내로남불이라며 몇 년 전 또 아니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웃긴 건 김은 국회의원이 글을 올리자 바로 조용훈은 댓글에다가 의원인 제가 동승했는데 그날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 겁니다. 참 깨알같이 챙기셨네요라며 아무 잘못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해 네티즌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석 탑원이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는 말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과거 조국 발언을 보면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지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 당시에도 논란이 컸었는데 본인은 비즈니스석 타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결국은 불편하니 모두가 이걸 탈 필요 없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려 조국 집단들의 사고방식은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용히 어울린 조국 일상 사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진은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 서는 장면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와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 줄 때 무릎을 꿇는 장면인데 너무나 당연한 일상 사진을 올려서 이게 조국의 편견을 깨기 위한 사진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는 거고 자기 식판은 자기가 들고 받는 거고 비행기 타려면 당연히 서서 기다리는 게 맞고 아이들에게 저리 가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티즌 댓글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허참나 어떤 사고방식이길래 지 쓰레기 버리는 걸 장한 일이라도 한 듯 말하냐 또 지 손으로 닦았다고 대단하시다고 하겠네 조선우 지하드 시험도 대지친 거지 눈물이 난다 존경하신 조국님께서 나 같은 평민들이나 하는 쓰레기를 버리시고 줄까지 서시다니 나 같은 가분계 주제의 천룡인 조국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평등을 누리게 되다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네네